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의 영상은 이 식감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의 영상은 이 영상에서 만나요! 월드컵에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, 오늘은 오드폰! 오드폰에 온 과자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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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초콜릿 더욱 맛있네요 꼭 한번 먹어봐요 달콤한 맛이 나요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뼈는 마늘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뼈는 마늘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상큼한 식감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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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이 너무 좋아요 매콤해요 매콤한 맛 매콤해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초콜릿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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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잘 어울리네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 소스 치즈 소스가 좋아요 치즈소스를 넣어줍니다 치즈 소스 치즈 소스가 잘 어울려요 치즈 소스가 더 맛있어요 치즈 소스가 잘 어울려요 이건 또 한입에 왔어요 조금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오지마시장 너랑 바삭하니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요 마시멜로우 초콜릿은 달콤해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은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은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은 너무 좋아요 초콜릿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뼈에 가득한 기분이 좋아요 오늘의 뼈가 매콤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뼈가 매콤한 맛이에요 뼈가 매콤해요 한입에 바삭한 팽이버섯 한입이 들어있어요 마라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